이번 설 명절 잘 보내셨죠? 저도 고향이 시골이라서 제 고향은 전라북도 김제, 처가는 경상북도 함양 이렇게 되는데 멀리까지 갔다 오죠 맨날 명절때마다 뭔가 좀 한바탕 하죠 와이프가 너네 시댁은 왜 그러냐 이런 얘기하면 저도 막 불꾼해가지고 한바탕 싸웠는데 올해는 올해는 싸우지 않았어요 올해는 그냥 조용히 아 그래 그렇게 왜 그러셨을까 이렇게 그냥 다 이해하고 넘어가는 마음으로 별 싸움이 없었고 무난하게 명절을 보냈네요 나이가 먹는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막 욱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제 친구 중에 좀 뛰어난 천재 같은 녀석이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자기 와이프의 이름을 핸드폰에 거북선이라고 적어놨어요 거북선 왜 거북선이라고 했을까 한참 고민했었죠 거북선이라고 한 이유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친구가 내 와이프는 일만 생기면 불을 뿜고 다닌다 그래서 거북선이라고 했대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멋진 녀석이구나 우리 거북선 되면 안 돼요 항상 마음을 차분하게 이해하는 마음으로 공부할 때 스트레스 많이 받을 텐데 그래도 좀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차피 내가 공부를 하지만 날 위해서 하는 거긴 하지만 주변에서 상당히 공부하기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좀 짜증내거나 그러면 자기한테 득대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가능한 이해하는 마음으로 너그럽게 좀 더 양보하고 그렇게 차분하게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7번 문제 보죠 자 7번에 보니까 이 7번 문제는 그래도 제가 이제 보람이 좀 느껴지는 게 어려운 문제 유형인데 많이들 맞고 있어요 그래서 7번도 8번도 같은 유형인데 8번도 많이 맞았어요 이 정도는 뭐 차차 나중에 조금 더 연습하면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거니까 자 한번 보죠 자 우리가 이제 탄력성 3개가 이렇게 있었는데 원인이 A 가격 같은 재화예요 말이 없으면 A의 가격에 의해서 A 양이 변하면 이건 가격 탄력성 소득에 의해서 양이 변하면 이건 소득 탄력성 다른 재화 가격에 의해서 A의 양이 변하면 이건 교차 탄력성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A는 B분의 네모 이렇게 있을 때 이 네모 값은 어떻게 구하냐면 A와 B를 곱하면 되는 거예요 A와 B를 곱한 값이다 이렇게 해서 갈 수 있죠 예를 들면 5분의 2 네모 이렇게 해보죠 그러면 네모 값이 얼마냐 그러면 얘와 얘를 곱해서 네모 값은 10이다 이렇게 바로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A 수량을 구할 때는 이 A 수량은 그냥 A 수량이 아니라 가격에 의해서 변한 A 수량이에요 가격에 의해서 변한 A 양이 얼마냐 계산하려면 얘하고 얘를 곱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곱하면 되고 얘도 구하려면 즉 소득에 의해서 변한 양이 얼마냐라고 한다면 소득 탄력성과 소득을 곱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얘가 얼마냐 다른 재화 가격에 의해서 변한 양이 얼마냐 그러면 교차 탄력성과 다른 재화 가격을 곱하면 되겠네요 결국 끼리끼리 곱하면 되겠네요 끼리끼리 곱하면 그 원인에 의해서 변한 수량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제 전체 수량을 구할 때 원인이 여러 가지가 주어질 수 있는데 전체 수량을 구할 때는 끼리끼리 가격에 의해서 변한 양이 얼마냐 소득에 의해서 변한 양이 얼마냐 다른 재화 가격에 의해서 변한 양이 얼마냐 이 양이 각각 얼마냐를 계산할 때 끼리끼리 곱하면 된다 가격 곱하기 가격 탄력성 소득 곱하기 소득 탄력성 다른 재화 가격 곱하기 교차 탄력성 이렇게 끼리끼리 곱하면 되는데 주의해야 될 건 양의 방향을 주의해야 돼요 방향을 주의해야 된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방향을 주의해야 된다 근데 이제 방향을 정할 때 어떻게 정하냐면 가격에 의해서 변한 양은 무조건 정해져 있어요 수요법칙에 의해서 비싸면 안 산다죠 안 산다 안 산다 이게 수요법칙이죠 싸면 사고 비싸면 안 산다 수요법칙 소득에 의해서 양이 어떻게 변하냐 이건 정상재냐 열등재냐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어요 정상재하면 돈 벌 때 산다 이렇게 되고 열등재라면 돈 벌 때 안 산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다른 재화에 의해서 변한 수요량은 보면 다른 재화는 그냥 다른 재화가 아니라 관련성이 있는 다른 재화 가격이 이 양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아무 관련성이 없는 다른 재화 가격이 이 양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러면 얘와 얘가 무슨 관련이 있느냐 대체제 관계냐 보완제 관계냐 라고 했을 때 얘는 가격이죠 가격 다른 재화 가격이 비싸진다라면 우리가 해석할 때 얘 비싸졌으니까 얘 안 사지 안 산다라는 걸 숨겨져 있는 걸 해석을 한번 해야 돼요 비싸면 이 재화 안 사지 그러면 대체제니까 얘 안 살 때 얘를 사겠네 얘를 산다 이렇게 방향을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방향을 잘 체크해서 방향을 따져줬을 때 만약에 결과가 얘가 5% 감소다 얘가 3% 증가다 얘가 만약에 4% 증가다 이렇게 나왔다면 같은 방향이라면 더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얘를 더하면 7% 증가죠 마지막 하나 얘를 계산할 때 반대 방향이면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줘야 돼요 7에서 5를 빼줘서 2가 남을 거고 방향은 큰 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2% 증가다 결론이 2% 증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전체 수요량의 변화율을 계산하는 거죠 자 끼리끼리 곱한 다음에 방향을 체크해 주는데 첫 번째는 수요법칙에 의해서 비싸면 안 산다 비싸면 안 산다 두 번째 소득에 의해서 양이 증가냐 감소냐를 얘기할 때는 정상제냐 열등제냐 정상제는 돈 벌 때 사고 열등제는 돈 벌 때 안 사고 얘가 이제 우리가 대체제 보완제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것부터 잘 정리했어야죠 대체제 관계라면 얘가 비싸지면 비싸지면 얘를 안 살 거다라는 게 숨겨져 있어요 이걸 해석하고 얘 비싸면 얘 안 살 거야 안 살 때 안 살 때 사는 재화를 대체제라 그래요 비슷하니까 얘 안 사고 대신 얘로 사겠지 그래서 안 살 때 사니까 얘 안 사면 얘를 산다 이렇게 정해서 방향을 정해서 더하기를 해줘야 되겠죠 이게 이제 전체 수량 변화를 구하는 거죠 자 그럼 보죠 자 7번 문제 한번 보죠 자 7번에 자 정답은 2번 같은데 많이 맞았고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걸 보니까 이 문제는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이 제시됐고 자 아파트의 전체 수량의 변화율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가격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이 주어졌으니까 끼리끼리 곱해서 전체 수량을 구할 수 있겠죠 이때 제가 문제 푸는 요령을 이렇게 풀면 좋겠다라고 수업 중에 제시를 했었는데 지금 아파트의 전체 수량이에요 우리가 계산하려고 하는 건 아파트의 수량이에요 이렇게 식을 적어 놓는 거 연습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근데 아파트의 수량은 자 보니까 가격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이 나왔으니까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얼마 변했고 소득이 소득이 얼마 변했다 이렇게 원인이 두 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의 가격에 의해서도 이 아파트의 수량이 변했을 거고 소득에 의해서도 아파트 수량이 변했을 거다 이걸 두 개를 더해야 되겠죠 근데 아파트 가격에 의해서 양이 변하는 건 아파트 가격 곱하기 가격 탄력성 소득에 의해서 변하는 건 소득 곱하기 소득 탄력성이죠 그러면 끼리끼리 곱하면 되겠네요 얘 둘 다 가격도 2% 소득도 2% 변했으니까 이렇게 곱하면 1.2가 되겠죠 소득 탄력성 0.4니까 곱하면 0.8%가 되겠네요 자 그냥 더하면 안 되고 여기서 2% 증가하고 그냥 더하면 안 되고 방향을 한번 확인해 봐야죠 확인해 봐야 돼요 자 이거 각각 올라갔대요 어 이게 답이 틀렸는가 갑자기 의심스러운데 2% 상승했대요 어 이게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는데 자 그러면 보니까 2% 상승했으니까 각이 올랐죠 비싸면 안 산다 이렇게 나와야죠 안 산다 비싸면 안 산다 자 소득도 올랐죠 근데 얘가 보니까 정상제라고 나왔어요 돈 벌면 산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산다 돈 벌면 산다 자 그러면 얘와 얘를 계산하면 방향이 반대니까 0.4%가 남았죠 큰 걸 따라 하니까 감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마 문제집에 제가 수정해놓은 거 0.4% 감소가 2번이라고 아마 체크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문제에서 문제를 다시 한번 봐야 되겠는데 제가 수정한 자료를 줬는데 그걸 아직 바꿔놓지 못했나 본데요 자 어쨌든 답은 0.4% 감소예요 여러분 문제집에서 0.4% 감소라고 나왔으면 3번 한 번 아니 5번 한 번 눌러줘 보세요 5번 한 분만이라도 5번 딱 눌러줘 보세요 아마 답이 0.4% 감소라고 2번이라고 나왔는지 제가 수정한 자료를 보내줬었는데 자 2% 증가 아니에요 이거 2% 증가 아니고 7번에 답이 0.4% 맞네요 그렇게 나왔네요 0.4% 감소라고 나왔죠 이건 뭐 수정되기 전에 자료 같아요 자 알겠어요 5번 나왔고 자 정확하게 나왔어요 네 다행이네요 순간 또 오류가 나왔을까봐 걱정했어요 자 이 문제 한번 다시 보면 자 원인이 아파트 가격도 변했고 소득도 변했어요 그래서 아파트 가격에 의해서도 양이 변하고 소득에 의해서도 양이 변했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럴 때 가격 곱하기 가격 탄력성 소득 곱하기 소득 탄력성 곱하면 되겠네요 곱하면 곱하면 이 값 구하는 건 어렵지 않고 방향을 정할 때 얘는 수요 법칙이죠 비싸면 안 산다 자 그러니까 얘가 중요한 거예요 상승했다 가격도 올랐고 소득도 올랐다 소득도 올랐고 가격도 올랐다 비싸면 얘는 안 살 거다 얘가 정상재라고 나왔으니까 정상재면 돈 벌면 산다 그래서 방향이 반대니까 큰 거에 작은 걸 빼주고 큰 거 방향 따라간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나왔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똑같은 문제인데 8번 한번 보죠 자 8번에 1번과 5번이 이렇게 좀 많이 배치되어 있는데 똑같은 문제니까 자 이 문제는 세 가지를 줬네요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세 가지를 줬고 아파트 가격도 변했고 소득도 변했고 오피스텔이라는 다른 자가격이 변한 거예요 우리가 출제자가 묻고자 하는 건 아파트의 전체 수요량이 얼마나 변했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의 양이 얼마나 변했냐 그럴 때 아파트의 양을 변화시키는 요인이 아파트의 가격에 의해서도 변할 수 있고 소득에 의해서도 변할 수 있고 오피스텔이라는 다른 재화 가격에 의해서도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오피스텔과 아파트는 관계가 있으니까 다른 재화 가격이 얘의 양을 변화시켰겠죠 어떤 관계냐 대체제 라고 나왔고 이 대체제 조건을 잘 봐야죠 소득에 의해서도 양이 변했는데 이 재화가 정상재자 열등재자라고 조건이 나와야 돼요 보니까 정상재라고 조건이 나왔어요 이 조건을 확인해서 다시 한번 해보면 키워드를 잘 찾아서 해석해보면 문제는 아파트의 양이 얼마나 변했냐 아파트의 수요량이 얼마나 많이 변했냐인데 원인이 아파트의 가격도 변해서 아파트의 양이 변화됐을 거고 소득에 의해서도 아파트의 양이 변화됐을 거고 오피스텔이라는 다른 재화 가격에 의해서도 아파트의 양이 변화됐을 거예요 각각을 더해야 될 텐데 아파트 가격에서 변한 건 아파트 가격 곱하기 가격 탄력성 소득 곱하기 소득 탄력성 다른 재화 가격 곱하기 교차 탄력성이죠 끼리끼리 곱하면 되겠네요 잘 봐야죠 빨리만 풀려고 그냥 쏙 지나가서 잘못 계산하면 안 되니까 가격 탄력성이 0.5니까 아파트 가격을 봐야 돼요 가격 이렇게 그럼 곱하면 1.5%가 나올 거고 소득 탄력성 0.4인데 소득이 1%가 변했다고 나왔어요 이렇게 곱해야 되겠죠 그러면 0.4%가 나올 거고 다른 재화 가격이 2% 변했는데 교차 탄력성 0.8이니까 이렇게 곱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얘가 1.6% 이렇게 각각 곱했고 그럼 이제 원인을 봐야 돼요 원인을 중요한 건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대요 얘가 하락했다 원인을 보니까 소득은 증가했대요 증가했다 이렇게 꼼꼼히 잘 체크해야 돼요 오피스텔 가격은 하락했대요 하락했다 하락했다 원인을 체크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얘의 방향을 따지려면 하나씩 따져봐야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 다 수요법칙으로 비싸면 안 사고 싸하면 산다죠 산다 얘는 1.5% 증가예요 그리고 얘가 정상제라고 나왔어요 정상제 그럼 돈 벌면 산다 얘가 정상제라고 나왔으니까 돈 벌면 산다 두 재화가 대체제 관계라고 나왔어요 대체제 얘는 아파트 거고 얘는 오피스텔 가격이니까 다른 재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두 재화가 대체제 관계래요 그럼 얘가 싸졌으면 오피스텔 살 거예요 비싸면 안 사고 싸면 사니까 얘를 샀으니까 대체제면 살 때 안 사고 안 살 때 사는 거죠 얘 샀으니까 얘는 안 산다라고 나와야 돼요 이렇게 방향을 체크해야 돼요 그러면 얘가 같은 방향이니까 두 개 더하면 1.9% 증가하고 얘는 반대 방향이니까 빼줘야 되겠죠 큰 거 이상을 빼면 0.3%고 방향은 큰 거 따라간다 결론은 0.3% 증가 이렇게 나오겠네요 답은 1번 8번에 보니까 1번이 많이 맞았긴 했는데 그래도 나중에 이런 분들도 다 잡을 체크할 수 있도록 이게 우리가 이제 경제론에서 합격 점수 이상을 안정적으로 맞을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계산 문제 마지막 단계라고 보면 돼요 물론 우리 시험에서는 이것보다 어려운 문제가 가끔 한 3, 4년에 한 번씩 나오기도 하는데 어려운 문제는 나중에 계산 문제 풀이할 때 제가 좀 더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여기까지는 모두 다 알아야 되는 문제다라고 해석해야 돼요 계산은 어렵지 않잖아요 끼리끼리 곱해서 더하는데 방향을 체크할 때 원인을 잘 봐야 돼요 아파트 가격은 하락했다 소득은 증가했다 소득은 증가했고 오피스텔 가격 다른 재화 가격은 내려갔다 하락했다 이때 각각 조건을 보니까 얘는 말이 없어도 수요법칙이 적용되죠 모든 재화에 수요법칙이 적용되니까 비싸면 안 사고 싸면 산다 그 다음에 조건이 정상재라고 나왔으니까 돈 벌면 산다 두 재화가 대체제라고 나왔으니까 얘가 싸지면 얘를 사겠네요 오피스텔 그래서 오피스텔은 산다 근데 대체제는 제체제는 안 살 때 사고 살 때 안 사는 재화니까 얘 샀으니까 얘를 안 산다 그래서 이 세 개를 방향을 고려해서 더해줘야 되겠죠 0.3% 증가 이렇게 대체제는 플러스인 줄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만 제가 설명하는 방식과는 조금 다르죠 제가 설명하는 건 원리를 바탕으로 이해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무조건 외우기보다는 외우면 오히려 나중에 더 독이 돼서 헷갈릴 수 있어요 원리를 알고 접근해야 되니까 가능한 이렇게 제가 풀어주는 방법대로 해석을 하면서 이해 나가면 나중에 절대로 이게 틀리지 않아요 이해만 하면 이해하지 않고 무조건 암기식으로만 풀다 보면 계속 고민스럽고 맞고 틀리고 맞고 풀리고 하다 보면 자신감이 떨어져서 결국 본시험에서 이 문제를 못 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가능한 시간을 좀 드리더라도 천천히 하나씩 따져가면서 이렇게 원리적으로 접근해서 결과가 딱 나와야 이렇게 여러 번 풀어야 자신있게 이 문제를 이해해서 본시험에서도 자신있게 건드려서 풀려낼 수 있을 거예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많은 경험에서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어린 조언을 드리는 거니까 조금 이게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씩 해석하려고 노력하는 게 경제론의 마지막 단계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합격하기 위해서 이해됐으면 5번 눌러줘 보세요 이해됐으면 다시 5번 한번 눌러줘 보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해했는지 저도 궁금하니까 이해됐다면 5번 한번 눌러줘 보시고 아 물론 그렇게 풀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어요 비비디 바비디부님 네 무슨 말인지는 이해가 됐지만 제가 이제 항상 대체제 보완제를 해석할 때 교차탄력성 영보다 크냐 작냐로 해석하지 않고 대체제는 안 살 때 사거나 살 때 안 산다 보완제는 살 때 사거나 안 살 때 안 산다 이렇게 접근해서 제 원리 흐름대로 좀 설명을 맞춰놨는데 물론 자신 있게 자기만의 방법이 있으면 얼마든지 자기만의 방법으로 풀어도 괜찮아요 저도 학창시절에 수학 공부할 때 저만의 공식이 엄청 많았어요 수학 공부할 때 여러분들도 공부할 때 자기만의 방식을 만들어서 풀어도 또 더 공부하는 재미가 있겠죠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다만 이제 이해가 어려우신 분들은 제 설명을 따라서 좀 노력하시면 더 도움이 될 거니까 자 우리 이제 8번 한번 풀어보죠 8번 8번을 풀었죠 9번 보죠 9번 자 9번은 총수입에 따른 건데 탄력성의 활용 문제죠 총수입에 따라서 탄력성의 활용 잠깐 보죠 자 내용을 한번 잠깐 해석해보면 뭐 어려운 원리는 아니에요 사실 한번 좀 따져보죠 자 수요의 탄력성에 따라서 공급자의 총수입이 달라질 수 있더라 라고 하는 내용인데 자 우리가 수입은 가격에다가 수량을 곱하는 거예요 가격에다가 수량을 곱했다 100원짜리를 10개 팔면 1000원의 수입을 벌겠죠 가격과 수량을 곱하는 건데 이때 이 수량이 수요량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수요량 양이 수요량이다 수요량 왜 그러냐 공급량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공급자의 총수입이지만 공급자가 팔려고 100개를 내놨다 하더라도 실제 사가야 수요량이 되어야 사가야 이게 수입으로 얻어질 수 있으니까 팔려고 내놓은 게 다 팔리는 게 아니에요 100개를 내놨지만 팔려고 10개를 사갔다라면 10개 사간 양에 의해서 수입이 결정되니까 수요량을 의미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고민할 게 뭐냐면 가격에 의해서 이 수요량이 반대로 움직여요 이게 수요법칙이죠 수요법칙에 의해서 비싸면 안 산다라는 무조건 모든 세화가 비싸면 안 산다라는 결론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얘가 방향이 반대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총수입이 늘어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해석해보죠 8번까지 다 이해됐다고 공돌이님 잘했어요 칭찬합니다 공돌이 공돌이는 공과대학을 나오신 분인가 우리가 공대생들을 예전에 어렸을 때 공돌이라고 많이 그랬었는데 연습이 중요함을 당연하죠 연습 많이 해야 돼요 계산 문제는 연습만 반복적으로 많이 하면 다른 말 문제보다 훨씬 쉽게 우리가 본 시험에 점수를 올릴 수 있는 유형이니까 계산 문제를 꾸준히 연습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수업 중에 한 얘기지만 학기론을 좀 효율적으로 공부하려면 학기론 공부하는 날마다 한 20분 정도 시간을 들여서 전에 풀었던 계산 문제를 반복해서 풀어보거나 한 10문제나 5문제 정도 반복적으로 매주 풀어보는 거죠 학기론 시간 공부할 때마다 그리고 전 시간에 공부했던 암기코드를 좀 자주 읽어보는 거예요 암기코드 많지 않으니까 두세 번 읽어가면서 아 이 내용을 전에 이렇게 배웠었지 아 이 내용을 이렇게 함축해서 암기해놨었지 이걸 자주 보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안정적으로 60점 이상의 합격 점수를 맞으려면 반복과 자주 보는 게 중요한 거니까 항상 하나 이해했다고 끝내면 안 돼요 한 번 이해했던 것을 다시 반복해서 봐서 나오면 절대로 틀리지 않게 완벽하게 준비해놔는 것이 1년 공부해서 단번에 동차 합격하는 가장 큰 지름길이니까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세요 공대, 공대생 화이팅 안타깝게 저는 공대는 아니네요 자 한번 내용 보죠 어떤 건지 그러니까 보니까 수요의 탄력성이 관련이 돼 있어요 수요의 탄력성 만약에 수요의 탄력성이 탄력성이 탄력적이라고 해보죠 탄력적인 재화다 이 재화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해석하는 건 탄력적이면 양의 변화가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양의 변화가 크다 양의 변화가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죠 탄력적인 재화일 때 총 수입을 따질 때 가격과 양이 있을 거고 제가 한번 두 개를 적어 볼게요 총 수입이 있을 때 가격과 양이 있을 텐데 한번 보죠 양이 얘는 양의 변화가 큰 거예요 양이 많이 변해야 돼요 증가할 때 많이 증가하고 감소할 때 많이 감소해야 돼요 자 근데 얘는 수요법칙이 적용된다 그랬어요 비싸면 안 산다 수요법칙이 적용되니까 자 비싸면 안 사는데 많이 안 사는 거예요 얘는 싸하면 사는데 많이 사는 거예요 양이 많이 변해야 돼요 탄력적이다 보니까 탄력적이라면 그러면 얘는 조금 증가했고 얘는 많이 줄었잖아요 가격을 두 배 올렸는데 안 사는 양이 열 배 준 거예요 그러면 가격 두 배 올린 효과보다 안 사는 양이 수요자가 열 배 줄었으니까 사는 사람이 더 열 배 줄었으니까 총 수입은 얘 크게 변한 거에 따라가는 거죠 줄어야 돼요 얘는 가격을 두 배 내렸지만 사는 사람의 양이 열 배 는 거예요 이 열 배 늘어났으니까 양이 많이 변했으니까 이 양을 따라가서 얘가 총 수입이 증가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탄력적이면 양이 많이 변하니까 양에 의해서 총 수입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거고 그럼 반대로 이제 비탄력인 것도 한번 생각해보죠 얘가 만약에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나왔다면 얘의 의미는 양의 변화가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줄 때 조금 줄고 늘 때 조금 늘어야 돼요 그러면 한번 보죠 총 수입을 두 개를 적었을 때 가격과 양을 가격과 양을 곱할 건데 무조건 수요법칙은 적용돼야죠 비싸면 안 산다 비싸면 안 사는데 안 살 때 조금 밖에 안 사야 돼요 얘가 비탄력이니까 양이 조금 변해야 돼요 싸면 얘가 조금밖에 안 늘어요 양이 조금밖에 안 늘죠 싸면 산다 비싸면 안 산다 수요법칙을 적용했을 때 비탄력이니까 양이 조금 변해야 돼요 그러면 크게 변한 건 가격이 큰 효과가 나타나겠네요 가격을 두 배 올렸는데 양은 0.1배밖에 안 줄었어요 그럼 가격 올린 효과가 크니까 총 수입은 증가될 거고 가격을 두 배 내렸는데 사는 양이 0.1배밖에 안 늘었어요 그럼 가격 내린 효과가 크니까 총 수입은 감소될 거다 이런 결론인 거예요 그래서 탄력성에 따라서 총 수입 변화가 이렇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죠 근데 결론은 우리는 문제는 어떻게 팔아야 총 수입이 증가되고 어떻게 팔면 총 수입이 감소될 거냐 비싸게 팔아야 되냐 싸게 팔아야 되냐 이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초점적인 부분이니까 탄력적인 재화라면 결론은 싸게 팔면 총 수입이 증가된다 즉 저가로 팔면 총 수입이 증가된다라는 거고 비탄력적일 때는 어떻게 팔아야 비싸게 팔아야 고가로 팔아야 총 수입이 증가된다 이 결론인 거죠 그래서 결론 하나는 수입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면 어떻게 팔아야 고가로 팔아야 가격을 올려 팔아야 총 수입이 증가된다 그래서 유리하다 이렇게 외웠죠 그래서 우리 암기 코드로 가수 비가 비싸다 고가다 이렇게 외웠어요 가수 비가 고가다 비고가 비탄력적일 때 고가가 총 수입 면에서 총 수입 면에서 유리하다 가수 비가 비가 고가다 고가로 팔아야 유리하다 이런 거죠 제 암기 코드는 뭐다 크다 좋다 유리하다 이런 방향으로 다 정리됐으니까 비고가 이렇게 외워야죠 그러면 비고가가 하나 외워졌다라면 그러면 비탄력일 때 저가로 팔면 불리하겠죠 그러면 탄력적이라면 비탄력일 때 고가가 유리했으니까 탄력적일 때는 저가가 유리할 거고 그럼 탄력적일 때는 고가로 팔면 불리하겠다 이렇게 이 하나를 바탕으로 해석한다라는 얘기였죠 물론 단위 탄력적이라면 만약에 얘가 P 곱하기 Q가 총 수입인데 단위 탄력적이라면 얘가 가격이 오른 만큼 양이 줄어요 변화율이 똑같죠 얘가 오른 만큼 얘가 쭈니까 오르거나 내리거나 똑같이 변하니까 이 총 수입은 당연히 변함없다 변함없다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만약에 단위 탄력적이라면 단위 탄력적이면 가격과 양의 변화율이 똑같으니까 이렇게 결론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해석해보죠 9번 문제 자 키워드만 쭉 보고 우리 해석해보죠 자 총 수입은 가격과 양의 고부로 나타난다 맞죠 이때 양은 수요량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맞는 얘기고 두 번째 비탄력적인 경우에는 고가로 판매할수록 유리하다 맞죠 우리가 P 고가가 유리하다 가수 P가 고가가 유리하다 맞고 자 가격 탄력성 1보다 작을 때 이건 비탄력을 얘기하는 거죠 똑같은 말이에요 비탄력일 때 가격 탄력성 1보다 작으면 1보다 크면 탄력적 1보다 작은 비탄력이니까 자 임대료가 하락함에 따라 이건 저가로 팔았다는 거죠 고가면 유리하니까 저가면 불리하겠네요 불리하면 총 수입이 감소된다 맞네요 자 단위 탄력적이면 가격과 양의 변화를 똑같아요 가격 오른 만큼 양이 쭈니까 총 수입은 변화가 없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임대료가 상승하든 고가로 팔든 또는 저가로 팔든지 간에 변화가 없다 이렇게 대하죠 단위 탄력적이면 총 수입은 변화되지 않는다 가격 탄력성 1보다 큰 경우 얘는 탄력적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탄력적이면 보죠 비탄력일 때는 고가가 유리했으니까 탄력적일 때는 저가가 유리하겠다 그럼 탄력적일 때 고가는 불리하겠다 이런 거죠 임대료가 하락하면 저가로 판 거죠 자 그러면 저가일 때 유리하니까 임대료의 총 수입은 증가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5번이 틀렸네요 5번 틀렸고 자 그래서 5번인데 이런 문제는 모두 다 나중에 여기 해당되는 분들 다 이렇게 맞을 수 있도록 자 총 수입은 이제 이해됐으면 외워야죠 공부하는 건 무조건 암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가 돼야 오랫동안 머릿속에 남고 우리가 해석하는 능력이 길러지는 거니까 우리 학교는 똑같은 질문이 그대로 나온 적이 없어요 항상 변형하고 응용돼서 나오니까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가 돼 있어야 돼요 암기도 그냥 앞글자 따른 게 아니라 핵심이 되는 내용을 딱 이해할 때 이 암기 코드를 떠올렸을 때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 쭉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 암기 코드에 압축시켜 놓는 연습을 해야 돼요 암기 코드만 외웠다고 문제가 풀리는 건 아니에요 내용을 공부한 걸 바탕으로 이해하고 이걸 암기 코드에 저장하고 나중에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많은 내용들을 머릿속에 담고 문제를 풀어야 되다 보니까 복잡해져서 필요한 적정한 시기에 끄집어내기가 어려워요 그때 암기 코드가 활용되는 거예요 암기 코드를 딱 떠올려서 공부했던 내용이 자연스럽게 쭉 풀리면서 확신을 가지고 문제에 정답을 찾을 수 있도록 연습하는 문제풀이까지 와야죠 자 이해 됐으면 4번 눌러주세요 자 9번이 이해 됐으면 4번 한번 눌러줘 보시고 가수 비 고가 맞아요 가수 비는 고가다 나중에 이거와 연관지어서 한 번 더 암기 코드를 하나 더 연장해서 만들긴 할 건데 가수 비 저랑 같이 혹시 제시 생분이 있다라면 이것도 기억날 수 있을 거예요 나중에 하나 더 배울 것이 가수 비가 고가가 유리하고 고가로 팔아야 유리하고 조세 부담은 조세 부담이 크다 이렇게 열 거예요 그래서 암기 코드 전체가 가수 비가 비싸서 나는 부담이 커 이렇게 가수 비가 비싸니까 부담이 크네 이건 조세 부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암기 코드 하나 정리할 거예요 가수 비가 고가여서 내 부담이 크다 이렇게 비싸서 부담이 크다 이렇게 갑자기 제가 뭔가를 잘못 눌러서 많은 분이 이해를 해서 다행이지만 아직도 많이 안 누르신 분이 있을 거예요 너무 그렇다고 속상해하시거나 스트레스 받을 하지 마시고 공부하려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면 이 노력했던 건 사라지지 않아요 계속 남아져 있을 거고 앞으로 이제 3, 4월 달에 또 배울 거고 5, 6월 달에 기출문제 풀면 또 정리해 줄 거니까 이때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야 다음에 정리할 때 아 이렇구나 라고 깨달음이 올 거니까 조금 더 기다리시면 분명히 완벽하게 이해될 거예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시간은 분명히 가져야 돼요 자 오늘 하이라이트 문제죠 10번 문제 자 경제로 온 탄력 생활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죠 시간이 많이 갔지만 남은 시간 이 문제 다 활용 한번 해보죠 자 10번은 탄력 생활 활용인데 자 일단 이걸 균형점의 이동 먼저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밴드 문제에서 어떤 한 분이 균형점의 이동을 잘 모르겠다라고 해서 물론 좀 경우 수가 여러 가지다 보니까 이해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원리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한번 보죠 자 일단 균형점의 이동 먼저 보죠 자 균형점의 이동은 뭐냐면 수요나 공급이 변해서 수요나 공급이 변해서 양이 어떻게 변할 거냐 가격이 어떻게 변할 거냐 수요 공급이 변해서 가격이 어떻게 변할 거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이 전체 흐름 먼저 이해해야 돼요 수요와 공급이 변해서 양이나 가격이 어떻게 변할 거냐 수요 공급이 변화가 되면 균형 가격과 균형량이 달라질 건데 자 그러니까 원인은 수요 공급에 변화가 있고 결과는 양이나 가격이 변하는 거예요 자 원인이 수요 공급이고 결과는 이제 양이나 가격이 변하는 거예요 수요 법칙을 여기에 적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수요 법칙은 비싸면 안 사니까 가격에 의해서 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격에 의해서 양이 달라지는 거죠 비싸면 안 산다 자 그러니까 얘는 원인이 가격에 의해서 뭐가 달라지느냐가 아니라 수요 공급이 변해서 양이나 가격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대한 전체 큰 흐름부터 이해하고 자 이때 기본적인 원리는 첫 번째는 무조건 양을 먼저 판단해요 양은 수요가 증가하든 공급이 증가하든 증가하면 무조건 양은 증가해요 이건 뭐 어렵지 않죠 당연히 수요 공급이 감소하면 무조건 양은 감소한대요 그러니까 무조건 첫 번째는 양을 먼저 판단한다 수요가 증가하든 공급이 증가하든 증가 나오면 양은 무조건 증가 두 번째 균형 가격을 판단할 때 이건 시장의 논리예요 시장의 논리 이거 모르면 중개업 못한다 그랬어요 아파트를 살려는 사람이 많아졌다 아파트의 수요가 증가했대요 그럼 아파트의 가격은 그 이후에 가격이 어떻게 변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아파트 살려는 사람이 많으면 서로 아파트 살려고 경쟁하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겠죠 가격이 올라간다 아파트를 살려는 사람이 없으면 가격은 떨어질 거다 이런 내용이고 공급이 증가되면 그 이후에 가격이 어떻게 변하겠느냐라는 얘기예요 아파트를 팔려고 너도나도 막 내놨어요 팔려놓고 내놨을 때는 보니까 아파트 팔려고 내놓은 아파트가 많으면 물량이 많아지니까 희소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흔해지니까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하락한다 공급이 감소하면 물건이 이제 귀해지겠죠 파는 사람이 없으니까 귀하다라는 자체가 희소성이 있다는 건 가치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귀해졌으니까 가격이 올라간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균형점의 이동의 기본 작동 원리예요 첫 번째 균형점의 이동이라는 건 수요 공급이 변해서 양이나 가격이 어떻게 달라졌을까를 따지는 거고 수요 등 공급이든 증가하면 양은 증가 감소하면 무조건 양은 감소 양을 먼저 판단한다 양이 중요하고 두 번째 가격 판단할 때는 생각해야죠 살려는 사람이 많으면 이후에 가격은 올라갈 거고 팔려는 사람이 많으면 값어치가 떨어지니까 가격은 내려갈 거다라고 해석해서 두 번째 수요 공급에 따라서 가격을 판단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이때 이제 수요 공급이 두 가지가 있고 둘 다 하나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이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좀 다양한 경우가 생기는데 이 다양한 경우를 한번 따져봤어요 타회사 인강생인데 너무 감사하다 제가 감사하죠 타회사니까 타회사 수원생들에게도 학교론이 어려워하는 분이 있다라면 혼자만 알지 마시고 이거 뭐 상대평가 나만 합격하는 거 아니니까 다 같이 합격해도 아무 문제 없으니까 다른 친구들에게도 야 황전 선생님 잘 가르치더라 그러니까 한번 수업 들어봐라 이렇게 많이 추천해 주시길 바라요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 보죠 자 그래서 균형점에 이동해서 우리 스마트 학교론 교재에서 이런 걸 배웠어요 수요와 공급 중에 하나만 변하면 변하는 것만 판단한다 변한 것만 예를 들면 수요 일정하고 공급이 증가한다 일정하다는 건 수요 곡선은 가만히 있다 불변이다 그러면 가만히 있는 건 볼 필요 없고 변한 것만 따진다 예를 가지고 판단할 때 증가니까 무조건 양은 증가 이렇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해석해 봐야죠 공급이 증가하면 물량이 많아졌으니까 가격은 내려가겠네 희소성이 떨어지니까 가격 하라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우리 기출 지문에 이렇게 나왔어요 공급이 불변이고 수요가 감소하면 자 불변이니까 볼 필요 없고 수요 감소에 의해서 첫 번째 따지는 건 양을 따지죠 감소하니까 양은 감소 맞죠 두 번째 수요가 감소하면 안 살려고 했으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락할 거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자 그러면 수요와 공급 중에 하나만 변하면 변한 것만 가지고 판단한다 첫 번째 유형이었고 두 번째 자 수요와 공급이 있는데 둘 다 변했대요 수요와 공급 둘 다 변하는데 변화폭이 제시됐대요 누가 많이 변했다 조금 변했다 자 이게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이긴 해요 변화폭이 큰 쪽만 판단한다 크게 변한 것만 판단하는 거예요 자 문제에서 수요 증가폭이 수요 증가했고 공급 증가했는데 수요 증가폭이 공급 증가폭보다 크게 나왔다 그러면 작게 변한 건 볼 필요 없고 크게 변한 것만 따진다 자 그러면 수요 증가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얘가 크게 변했으니까 증가하면 양 증가 수요 증가하면 서로 살려고 했으니까 이후에 가격은 올라가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우리 질문에 이렇게 나왔어요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증가보다 큰 경우 얘가 큰 경우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작게 변한 건 볼 필요가 없고 크게 변한 것에 의해서 증가하니까 양은 증가죠 양 증가 수요 증가하니까 서로 살려고 했으니까 이후에 가격은 상승한다 맞네요 이거 옳은 질문으로 나왔던 거고 자 그러면 둘 다 변할 때 누가 더 크게 변했다 작게 변했다 이런 말이 나오면 크게 변한 것만 판단한다 변화폭이 큰 쪽만 판단한다 두 번째 세 번째 이건데 동시에 변하는데 변화폭이 주어지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동시에 변하는데 변화폭이 주어지지 않은 경우 누가 많이 변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이럴 때가 조금 중요한데 한번 보죠 수요도 증가했고 공급도 증가했는데 동시에 일어났어요 근데 누가 더 많이 변했다는 얘기가 없죠 그러면 가격과 양 중에 알 수 없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걸 따져야 되는데 각각 한번 따져보죠 자 수요 증가도 한번 따져보고 공급 증가도 각각 가격과 양을 한번 따져봤을 때 수요 증가니까 증가니까 양 증가 수요 증가면 살려고 했으니까 가격은 상승 이렇게 될 거고 자 공급 증가니까 증가니까 양 증가 공급 증가면 물량이 많아져서 피수성이 떨어지겠죠 그럼 가치가 내려갈 거니까 가격 하라 자 그런데 얘와 얘가 동시에 일어났대요 누가 많이 변했다는 얘기는 없고 동시에 일어났는데 그러면 수요 증가는 양을 증가시켰고 공급 증가도 양을 증가시켰어요 둘 다 양을 증가시켰으니까 결론적으로 양은 무조건 증가됐을 거예요 그래서 양은 일치되니까 양은 증가됐다 일치된 결과로 판단하는데 두 번째 얘는 수요 증가는 가격을 올렸고 공급 증가는 가격을 내렸어요 그런데 얘가 가격을 올렸고 가격을 내렸는데 누가 많이 변했다 더 크게 변했다 더 작게 변했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러면 가격은 오른 거에 내린 거예요 알 수 없다라고 해야 돼요 가격은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라는 건 변화폭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지 가격이 올라간다 내린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일치되지 않는 건 알 수 없다 변화폭을 알 수 없다 이렇게 결론 내려야 돼요 누가 더 크게 변했다는 얘기가 없으면 알 수 없는 게 하나 있더라 자 문제 보죠 이런 거예요 수요와 공급이 증가했다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했대요 이걸 좀 더 쉽게 써보죠 수요 증가와 공급이 증가했다 이 두 가지가 일어났어요 그럼 얘는 양을 증가시켰고 얘도 양을 증가시켰으니까 양은 증가되는 게 맞죠 자 근데 수요 증가는 가격을 올렸고 공급 증가는 가격을 내렸죠 그럼 가격은 알 수 없다가 나와야죠 그래서 보니까 답이 이렇게 나왔어요 균형 가격은 수요나 공급의 변화폭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지 가격이 올라간다 내려간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수요와 공급의 변화폭에 의해 결정된다는 건 아직은 알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얘가 더 크게 변했다라고 한다면 얘가 더 크게 변했으니까 가격은 올라갈 거예요 만약에 공급 증가가 더 크게 변했다라면 가격은 내려갈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얘가 크게 변했는지 얘가 크게 변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서로 수요와 공급 변화폭에 의해 결정되는 거지 아직은 상승한다 하락한다라고 결정할 수 없다 이렇게 질문이 나온 적이 있어요 세 번째는 변화폭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네 번째는 변화폭이 똑같을 때예요 문제를 보니까 변화폭이 똑같을 때 수요와 공급의 변화를 각각 따져서 따져볼 건데 수요의 증가폭과 공급의 증가폭이 동일한 경우 얘가 중요하죠 동일한 경우 동일한 경우 그러면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를 각각 따져보면 증가하면 양 증가 얘도 증가하니까 양 증가 수요 증가면 이후에 서로 살려고 했으니까 가격은 오르고 공급 증가는 물량이 많아졌으니까 희소성이 떨어져서 가격이 내려가겠죠 이렇게 됐대요 그러면 얘도 양을 증가시켰고 얘도 양을 증가시켰으니까 둘 다 양은 증가시켰으니까 양은 증가됐겠죠 결론적으로 그러면 가격은 어떠냐 얘는 가격을 올렸고 얘는 가격을 내렸는데 얘가 똑같은 폭으로 변했어요 얘가 만약에 100원을 올렸다라면 얘는 100원을 내리게 된 거예요 얘가 100원을 올렸고 얘가 100원을 내렸어요 그럼 가격은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하는 거예요 올린 만큼 내렸으니까 제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가격은 일정하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변함없다 이렇게 자 그래서 기출 지문을 보면 자 수요와 수요 감소폭과 공급의 감소폭이 같다면 이라고 나왔어요 둘 다 변하는데 수요 감소폭과 공급의 감소폭이 같대요 그러면 감소니까 양 감소 얘도 감소니까 양 감소니까 양은 증가가 아니라 감소라고 나와야 되고 감소라고 나와야 되고 수요 감소면 이후에 가격은 가격은 수요가 감소했으니까 이후에 가격은 하락할 거고 공급 감소니까 이후에 가격은 상승하겠죠 이게 갔대요 100원을 내리게 했는데 얘는 100원을 올리게 했대 얘가 100원을 내렸는데 얘가 100원을 올렸대요 내린 만큼 올라가니까 가격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래서 가격은 불변이다 얘는 맞지만 얘가 틀렸네요 그래서 틀린 지문으로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게 균형점의 이동이었어요 자 이 균형점의 이동을 또 완전 탄력 완전 비탄력도 있죠 자 우리가 아까 다시 정리했으니까 한번 간단히 해석해 보면 자 완전 비탄력이면 뭐가 일정하다 수직선이어서 좌우로 변하지 않으니까 양이 일정하다죠 그럼 지문 한번 보죠 이렇게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고 수요가 증가하면 이라고 나왔어요 공급은 완전 비탄력이고 수요가 증가하면 완전 비탄력이 나오면 무조건 뭐가 일정하다 양이 일정하다 그래서 양은 일정하다 변하지 않는다는 건 불변이라는 얘기고 불변은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완전 탄력이면 무조건 양은 일정한 거예요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변하냐 다른 거 변화된 거에 의해서 가격을 결정시킨다 라는 얘기였어요 수요가 증가하면 이후에 가격은 상승한다 라고 나와야죠 이게 틀린 지문이고 이것도 한번 보죠 수요가 완전 탄력적일 때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이렇게 나왔어요 완전이란 말 나오면 무조건 하나가 일정한 거예요 완전 탄력적이면 뭐가 일정하다 수평선이니까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않으니까 무조건 가격이 일정해요 그러면 양은 누가 결정하냐 변한 거에 의해 결정한다 증가하니까 양은 증가한다 이렇게 해석한다 그랬죠 완전히 나왔을 때 얘기예요 완전 너무너무 중요하죠 완전 탄력 완전 비탄력 자 그럼 이제 하이라이트의 탄력성의 활용 보죠 탄력성의 활용 자 거품 물고 추천하고 있다 너무 감사해요 네 감사해요 네 제가 드릴 게 이것밖에 없네요 500조님 자 그리고 스마트 학교론 얇아서 들고 다니기 편하다 맞아요 가장 시험 문제 나오는 것만 가장 압축해서 가장 얇은 교재를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물론 이제 이론서로 조금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요 합격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좀 더 고득점을 막고 싶은 욕구가 있을 때 좀 더 보충할 교재는 이론서는 유학집이에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쉽게 접근할 때는 스마트 학교론 개념서로 보시면 되고 내가 스마트 학교론 개념서를 충분히 마스터했다 그럼 이후에 좀 더 수준 높게 좀 더 고득점을 위해서 공부가 필요하면 유학집을 구입하셔서 좀 정독을 하시면 이론은 충분히 95점 이상 맞을 동안 완성되니까 너무 학교론은 기본서에 연연해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모든 과목이 그런 게 아니라 학교론 정도는 테마별로 딱 나오는 유형의 핵심 내용들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모든 전체 내용을 알려고 이렇게 좀 공부하시는 건 비효율적이고 시험에 나오는 걸 중심으로 접근하시는 게 좀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민법과 공법은 기본서를 읽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뭐 시험 공부해서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공부를 해봤으니까 민법과 공법은 기본서를 읽으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 학교론은 유학집이나 스마트 학교론 개념서를 중심으로 공부하셔도 충분하고 설명을 잘 듣고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서 문자로 된 걸 읽어봐서 내 걸로 설명 들었던 내용과 일치하는지 따져보고 마지막에 문제를 풀어봐서 기출문제 중심으로 풀어봐서 내가 풀리해 주는지 이거 꼭 확인하셔서 점검하셔야 돼요 자 유학집도 이제 곧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탄력성의 활용 한번 보죠 자 이런 거죠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원리가 너나 그렇지 아 그래요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도 금방 저처럼 금방 좋아질 거예요 자 보죠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 곡선이 탄력적인 경우라고 나왔어요 수요는 증가했는데 공급은 여기에 증가했다 또는 감소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증가했다 감소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면 공급은 가만히 있다는 얘기예요 다만 공급은 탄력적이다 누워져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걸 해석해야 돼요 이 문장은 수요는 증가했는데 공급 곡선은 가만히 있다 다만 공급 곡선은 탄력적이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걸 풀어낼 때 크게 변한 것과 작게 변한 게 있을 건데 일단 먼저는 균형점 이동을 판단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아까 균형점에 이동해서 변하고 가만히 있으면 변한 거에 의해서 균형점 이동이 결정된다 변한 거가 수요 증가예요 그럼 예의해서 균형점 이동을 먼저 찾는 거죠 증가면 양 증가 수요 증가했으니까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가격은 상승 이렇게 균형점 이동을 먼저 찾고 자 여기에서 이제 크게 변한 것과 작게 변한 걸 찾는데 우리가 죽을 때까지 까먹으면 안 되는 게 뭐예요 탄력적이면 뭐가 많이 변한다 양이 크게 변한다 양이 크게 변하는 거예요 양이 크게 변하는 거예요 양의 변화율이 큰 거예요 탄력적이면 자 그럼 내 공급 곡선이 탄력적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두 번째는 탄력성을 적용하는 거예요 양은 증가하고 가격은 상승인데 크게 변한 게 있고 작게 변한 게 있어요 이때 탄력적이라고 나왔으니까 뭐가 크게 변해야 된다 양이 크게 변해야 된다 가격은 작게 변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양은 크게 증가하고 가격은 작게 상승한다 이렇게 결론 내리는 거예요 이때 더 크게 증가한다 더 작게 증가한다 더는 큰 의미가 없어요 크게 작게를 수식하는 얘기니까 얘를 다르게 표현해서 좀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양은 증가가 확실한데 크게 증가했다는 건 폭이 크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크게니까 크다 가격이 상승했는데 가격 상승했는데 폭이 작게 상승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예전에는 이렇게 폭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초창기에 이렇게 나왔어요 양이 증가했는데 크게 증가했다는 건 더 증가했다 양이 작게 상승했다는 건 가격이 덜 상승했다 더 덜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최근 5년간에는 더 덜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지 않아요 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5년 그 이전에는 더 덜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요즘은 좀 나오고 있지 않는 표현이에요 요즘은 크게 작게 폭이 크냐 폭이 작냐 이런 지문들이 더 많이 나온다 세법도 거품 물고 홍보 추천 부탁드려요 당연히 당연히 세법 선생님은 우리나라에서 거의 전 수강생들 중에 80% 이상이 이소원 교수님의 수업을 듣고 있을 정도로 워낙 유명하신 세법의 신인 분이시죠 또 제가 존경하신 분이고 제가 또 잘 따르고 교수님께서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강의할 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많이 조언을 해주셔서 제가 많이 감사하고 있는 선생님이죠 자 보죠 그럼 이제 한번 해석해 보죠 지문 5개 자 문제가 이렇게 나왔는데 뭐 가장 오답률이 높아요 가장 답이 아닌 걸 많이 체크했는데 일단 이 문제에서 자 보니까 모의고사에서 이렇게 나올 거예요 다 하나씩 일일이 풀어봐야 돼요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짧게 걸릴까요? 오래 걸리겠죠 그러면 1번부터 풀어야 돼요? 5번부터 풀어야 돼요? 당연히 5번부터 풀어야 돼요 그래서 지문을 5번부터 읽어나가야 된다 이 문제 풀 때 그런 느낌을 받았어야 돼요 야 왠지 시간이 다 오래 걸리겠네 가장 경제론에서 오래 걸리는 문제예요 말 문제로 나왔을 때 그러면 보기를 5번부터 읽어야 되고 출제자는 추로 답을 4번 5번 둘 중에 하나를 답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다 80% 이상이 다 4번 5번이에요 이런 문제 유형에서 그래서 5번 먼저 풀어보는 게 이게 문제 푸는 센스다 센스 센스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5번부터 풀어보죠 자 그랬을 때 보기 5번 먼저 풀어보죠 보기 5번 이렇게 나왔는데 자 수요가 감소할 때 공급이 비탄력적일 수록이라고 나왔어요 공급은 증가했다 감소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공급은 일정하고 또는 불변이고 공급 곡선은 가만히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첫 번째 균형점의 이동을 찾아야 돼요 무조건 답 먼저 확인하려 하지 말고 내가 이건 정말 완벽해질 때까지 따로 하나 적어놓으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돼요 그럼 균형점 이동은 예에서 일어나겠네 수요는 변했고 공급은 일정하니까 수요 감소에 의해서 균형점이 일어날 거다 그럼 감소니까 양은 감소 수요 감소니까 이후에 안 살려고 했으니까 가격은 하락 이렇게 첫 번째 균형점의 이동을 판단해 놓고 두 번째는 이제 탄력성을 적용하는 거예요 얘가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래요 그럼 두 번째 얘를 적용할 때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건 탄력적이면 양이 크게 변하고 비탄력이면 양이 작게 변하겠죠 여기다가 작게 집어넣으면 돼요 양이 작게 가격은 크게 이렇게 집어넣으면 돼요 이걸 다른 말로 해석한다면 양의 감소 폭이 어떻다 작게니까 작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가격은 하락했죠 가격의 하락폭은 하락했는데 크게니까 어떻다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얘를 다르게 해석하면 양은 감소했는데 더 감소했어요 덜 감소했어요 작게니까 덜 감소했다 이렇게 쓸 수 있고 가격은 하락했는데 얘가 크게니까 덜해요 더해 더 하락했다 더 하락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점 이동을 써놓고 탄력성만 두 번째 적용해서 비탄력이니까 양이 작게 가격은 크게 이렇게 해석한다는 얘기죠 이걸 풀어냈으면 이렇게 하나 풀어내고 머릿속에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는 건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지문을 보면서 맞냐 틀냐냐를 따져봐야죠 그러면 양은 감소했다 맞죠 어떻게 작게 맞네요 얘는 맞고 가격은 하락했다는데 상승이 나왔어요 크기는 맞지만 얘가 틀린 거죠 가격은 하락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네 번째 보죠 4번 보기 보면 똑같이 한번 해보죠 공급이 감소하고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수요는 증가했다 감소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럼 얘는 일정하다 불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얘는 변했으니까 얘에 의해서 균형점 이동이 일어나겠네요 그럼 첫 번째 균형점의 이동을 체크하면 감소니까 양 감소 공급이 감소해서 물량이 줄었으니까 가격은 희소성이 높아져서 상승했겠죠 가격은 상승 이렇게 놓고 두 번째 첫 번째 얘를 판단했죠 균형점 이동을 두 번째는 탄력성을 적용할 때 탄력적이면 뭐가 크게 변한다 양이 크게 변한다 그래서 여기다가 양이 크게 가격은 어떻게 작게 이걸 다르게 해석하면 양의 감소폭이 크다 가격의 상승폭이 작다 양은 더 감소했다 가격은 덜 상승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더 크게 앞에 있거나 작게 앞에 있는 더는 해석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였어요 크게 작게를 수식해 주는 얘기니까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어요 더 크게 더 작게 나올 때 더는 의미가 없다 자 그럼 해석해 보죠 양은 감소했는데 크게 감소했다 양은 감소했는데 크게 맞고 가격은 상승했는데 작게 어 4번 맞네 땡큐 하고 이제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기 전 좀 의심스러우면 다른 보기를 보기 전에 4번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내가 실수한 게 없는지 어 그러면 실수한 게 없네 맞네 그럼 땡큐 하고 넘어가야죠 다음 문제로 그러면 시간이 좀 더 전략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문제는 5번부터 문제를 풀어내는 게 센스다 하나만 더 해보죠 3번 문제도 한번 해보죠 공급이 감소했고 수요가 비탄력적인데 수요가 증가 감소가 없어요 그럼 얘는 수요는 일저한 거예요 그럼 얘에 의해서 균형점 이동이 일어나겠죠 감소니까 양 감소 공급 감소니까 귀해져서 가격은 상승 이렇게 됐을 거고 두 번째 비탄력을 적용해야 되겠죠 탄력적이면 양이 크게 비탄력이면 양이 작게 양이 작게 가격은 크게 이걸 다르게 해석하면 양의 감소폭이 작다 가격의 상승폭이 크다 다르게 해석하면 양은 덜 감소했다 가격은 더 상승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해석해보죠 양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항상 양은 감소했는데 폭이 크다예요 작다예요 작다라고 나와야 돼요 가격은 상승했는데 폭이 작다가 아니라 크다라고 나와야죠 이렇게 나와야 되고 3번도 틀렸고 4번은 똑같은 지문이고 얘 한번 보죠 1번 먼저 보죠 1번 보기 2번은 알아서 한번 해석해보고 공급 증가했고 수요가 비탄력일 때 수요는 증가 감소 없으니까 일정하다 불변이다고 예의해서 균형점 이동이 일어나겠네요 증가하니까 양 증가 공급이 증가하면 물량이 많아서 희소성이 없어지니까 가격은 하락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때 이제 두 번째 비탄력을 적용해야 되겠죠 탄력적이면 양이 크게 변하고 비탄력이니까 양이 작게 변한다 그러면 가격은 크게 변한다 이렇게 해석하겠네요 이걸 해석할 때 양은 작게 증가했다 가격은 크게 하락했다 다른 말로 양의 증가폭은 작다 가격의 하락폭은 크다 다르게 해석하면 양은 덜 증가했다 가격은 더 하락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그러면 양은 양은 덜이라는 말을 써야죠 더가 아니라 덜 증가했다라고 나와야 되고 가격은 크게니까 덜이 아니라 더 하락했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요 1번도 틀렸죠 오른 지문은 4번이죠 그래서 이 문제에 오른 지문은 4번 4번이 정답 이게 경제론에서 말 문제에서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려운 문제 유형이죠 잘했어요 이 4번 체크하신 분 나머지 이런 분들도 나중에 다음에 다시 심기일전에 탄력성의 활용 문제 가격과 양 중에 크게 변한 거 작게 변한 거 이렇게 나올 때 모두 맞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 많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계속 심기일전과 즐겁게 공부해서 합격하자 황재원과 이송원 교수님이 항상 응원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어디서든지 유튜브든지 네이버 밴드든지 블로그 카페라든지 이런 데서 황재원과 이송원 교수님 보면 좋아요 댓글 이렇게 한 번씩 남겨주시면 교수님과 제가 큰 힘이 되고 응원 받아서 더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그 에너지 다시 전달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도 조금 더 배려해 주시고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한번 댓글 한번 읽어보면 강의를 잘해서 질투나요 질투 질투까지야 네 아 교수님이 아 이거 교수님이 올려주셨구나 이송원 교수님이 이송원 교수님이 올리신 것 같네요 이송원 교수님이 댓글창에 올려주신 것 같아요 네 성원세법 튜브는 이송원 교수님이시네요 특례 세율이 어려우면 공시를 잘해야 해요 교수님께서 전달해 준 내용이고 자 잘 들었다고 그러고 음 네 잘 풀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들도 모두 힘내시고 오늘 토요일인데 이렇게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다음에는 또 이송원 교수님께 세법 진행하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심기일전으로 또 학기론에서 어려운 부분 또 제가 다루면서 여러분 찾아뵐 거니까 시간 되시면 항상 심기일전 참여하셔서 공부하시는데 도움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희들도 여러분들의 응원 받아서 더 힘내서 열심히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고생하셨고 그리고 예전에 제가 삑사리가 한번 노래를 하다가 나서 제가 무한한 적이 한번 있었죠 그래서 다음에 노래를 한다고 했었는데 마음의 부담이 너무 느껴지고 있어요 다시 또 삑사리가 한번 나면 고개를 들고 강의를 못 할 것 같아요 좀 더 연습해서 내가 자신감이 좀 회복됐을 때 여러분에게 멋진 노래 들려줄 건 약속을 해요 꼭 들려줄 건데 시간을 조금만 저에게 주세요 지금 제가 조금 더 심기일전해서 노래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멋진 모습 한번 더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에게 더 멋진 모습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좀 간절해서 그래요 이해해 주시길 바라요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다다음 주에 저는 또 찾아뵐 거고 다음 주에 이소훈 교수님과 꼭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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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